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일단 한글을 외워야 되잖아요 주오링고라던가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일단은 한글은 외우고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 창작 원리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40개의 자모음과를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히라가나 가딱카나 외우기 싫어서 일본어 안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한글 배우는 데서 좌절하는 외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모음과 자음을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모음이 21자, 자음이 19자인데 모음 6개, 자음 5개 이게 핵심 모음과 자음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